네 제일 워치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미도 트리 뷰트 모델이구요 어이 모델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유튜브 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셨고 뭐 일반인 분들은 또 말할 것도 없구요 저는 근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시계가 조금 투박 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생각이 완전 싹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스펙트 보니까 40mm 케이스 사이즈 밖에 안 돼서 실제로 봤을 땐 되게 좀 컴팩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60년대 모델을 복합한 모델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판 모델만 있었으니까 어 그런 그대로의 느낌은 건판이 더 좋을 것 같구요 하지만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은 청판 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세련된 느낌도 많이 나면서 그리고 볼록한 이 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좀 약간 심심한 시계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구요 그리고 브레이슬리 또 한몫 한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뭐 3연출이나 5연출 7연출도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1연출 12연출 뭐 이렇게 연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시계를 어 특색 있게 만들어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정도 나오구요 그리고 밴드 폭이 21mm 입니다 21mm 인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에디션 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패브릭 밴드를 하나 또 여분으로 주긴 하는데 그 밴드도 뭐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줄질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예 두께 같은 경우는 13.4mm 이구요 그리고 이제 안쪽은 솔리드 백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볼록한 어 중저가 시계들에서 볼록한 크리스탈을 써 줄 때는 거의 사파이어가 아니라 이제 미네랄 이나 크리스탈을 써 주는데 뭐 사파이어 크리스탈 써 준게 굉장한 장점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가 지금 멈춰 있는데 어 용두를 풀러서 뭐 수동 감기를 한번 해 볼게요 방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다이버 시계답게 오션스타란 이름답게 이식기압 인걸 볼 수 있구요 수동 감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청판의 느낌이 완연한 청색이라기 보다는 약간 스카이블루의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화면보다는 살짝 더 옅은 컬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황색 초침 또한 어 시계 그런 조화롭게 잘 얹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칸 빼서 이렇게 돌려 주면 10분 반을 조절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한 칸 빼서 돌리면 날짜랑 요일을 바꿀 수가 있네요 네 이런식으로요 세라믹 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법 하긴 하지만 복광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이 베젤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위도 오션스타 전에 리뷰해 드린 모델 이랑 어 크라운 가드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작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시계 단점이 있다면 어 광택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브러쉬드 처리를 군데군데 해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은 거의 다 광택이 있구요 특히 이 버클 같은 부분은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 브러쉬드 처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안쪽만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바깥쪽까지 올 유광 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어 이제 착용하다 보면 뭐 팔을 책상이나 이런 데 내리고 있으면 스크래치에 좀 취약할 것 같은게 이 시계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목에 올렸을 때 더 매력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어 40mm 케이스 사이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사이즈 기도 하고 디자인이 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 블랑팡 처럼 이 그 배제 같은 경우 좀 약간 튜브 형식으로 볼록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글라스도 볼록 하니까 약간 언발라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특색 있는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착을 하고 오랫동안 생활해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손목에 딱 달라붙는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참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올류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착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시계를 좀 가까이서 도 보여드릴께요 그리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와치 그룹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에타 무브를 썼지만 이제 80시간 무브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구요 etac07.621 무브인 걸 볼 수가 있네요 주얼 같은 경우는 25주얼 이구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도 트리프트 모델을 리뷰를 해 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건판으로 다시 리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